내 핸드폰 다시 갖고 와 니 핸드폰 아닌데 내 핸드폰 다시 갖고 오라고 나 아저씨한테 일만 남았단 말이야 결말하노 니가 꺼내오는 째 드라이가 진짜 날 안보여? 어쩌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마주치고 안주일해 보러가 마주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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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가 너무 편한 맛을 나는 것 같아요. 좀 더 껴줘, 그냥요. 가볼게요. 네, 둘, 둘. 자, 들었어요. 컷. 아, 죄송한데 할머니가 이제 옷 좀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안 될까요? 아, 죄송합니다. 저도 아는 거 기억나요. 중독은 갑자기 두구요 준영아! 커피한테 물리서 정신을 찾으면 된다! 준영아!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됐고요? 자 이제 가야지 잘 말할게요 할 말? 당신은 아까 무슨 할 말이 있는데? 형 이거 비싸여서 변화지명이라도 오빠! 아버지 바로바로 개또까지 속인 놈 있지 뭐라카노? 어? 똑바로다 알 수 없지 아니 끝났어요 똑바로다 오케이 똑바로다 자 이게 왜? 여기가 크게 해서 맞아 자 여기 좀 더 괜찮아 옷깔스러운 모습이니까 스틱 여기서 주자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지 누나 어? 저 곱창 타는 거 같은데? 괜찮아 뜨거우면 저희들이 돌아놓을 거야 네? 조금 조금 오빠 나 이렇게 유머감각까지 견뎌 여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우셨어 나도 죄송합니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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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